홍진우씨는 그 소사이트 게임 보셨습니까? 더 지니어스 PD가 만든 예능인데 보다 많았어요 윤태진씨 보셨습니까? 아, 거기 나왔어요? 억제한다 아나운스 뚠뚠하다 배장박사 배송제 예측 자, 홍진우씨는 그 소사이트 게임 보셨습니까? 아... 더 지니어스 PD가 만든 예능인데 아, 알고 싶어 정지원 빈담이 없는 건데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... 윤태진씨 보셨습니까? 아, 거기 나왔어요? 잠시만... 원보도 좀 미리 보시고 예스거든요 하셔야지 저기... 실시간으로 해서 일회에 광탈 아, 너무 잔인해 왜? 아, 어떡해 그거는 그냥 초광탈 그쵸 더 지니어스에서 최고의 스타가 됐던 홍진우씨이기 때문에 그 PD가 만든다고 하면 관심있어서 어느정도 보게되고 알게되거든요. 근데 윤태인씨를 전혀 몰랐다는걸? 저는 그때 이제 떨어지는걸 봤을거에요. 근데 그냥 기억상으로는 아 그때 초반에 일반인이 떨어졌구나.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을거에요. 일반인이 떨어졌다고요?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아 그게 이제 윤태인씨였구나. 어쩌지마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농구팬이 한명 탈락을 했었어요 그때. 농구팬으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. 아니요. 찾아보진 마세요. 아 그럴까요? 찾아봐도 짧게 나와요. 잘 찾아봐야죠. 잘 찾아보시고.